048530 안녕하세요.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인트론 바이오입니다. 인트론 바이오 은 는 동사는 1999년에 설립되어 2011년 코스닥 시장의 기술특례 상장한 바이오 기업임 바이오 신약 개발 사업과 진단키트 개발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음 사업 부문은 박테리오파지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약 파트와 피시아어 및 크로마토그래피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여 분자 진단 신속항원 진단 등 진단키트 개발을 하는 띠아어 파트로 구성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미국 소재의 신약 개발 관련 기업 한 개사를 보유함 기업 개요 대시 1999년 1월 바이오 신약 개발 동물용 항생제 대체제 분자 진단 및 유전자 시약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 2011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박테리아 파지와 박테리오파지 유래 단백질인 엔도리신을 기반으로 항생제 내성균을 치료하는 신약을 개발하고 있으며 통 연구와 관련 기술 가치 확보 대시 후 산하기관인 인위 슈퍼박테리아 감염증 바이오 신약인 셀 200의 유효 약물 성분에 대한 글로벌 신약 성분명인 토나바 케이즈를 등록 경쟁력 확보 재무 대시 동물용 항생제 대체제와 연구용역 매출 및 로열티 수익 확대에도 COVID-19 및 AI 등의 디아어 파트 매출이 급감한 바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큰 폭 축소되었음 대시 외형 축소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적자 전환되었으나 대규모 단기 손익 공정 가치 측정 금융 부채 처분이익 발생으로 법인세 부담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COVID-19 영향에 따른 진단 부문 매출 감소가 이어질 전망이나 동물용 항생제 대체제와 로열티 수익 및 연구용역 매출 확대로 매출은 회복세로 전환될 전망임 2023년 7월 6일 기준 장마감 인트론 바이오의 시가 총액은 2,076억원입니다.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. 인트론 바이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442위입니다. 인트론 바이오의 상장 주식수는 3,415만 7백의 순두주입니다. 인트론 바이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. 인트론 바이오의 퍼은 38.73페이고 추정 퍼은 n-a페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101.64페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8.6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6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,19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.54배를 보여주었습니다. EPS는 157원이고 추정 EPS는 n-a원입니다. PBR과 BPS는 각각 1.93배 3,15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-a퍼센트 사인입니다.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.1만점의 n-a이며 목표주가는 n-a원입니다.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57번지억원, 101억원, 마이너스 15억원입니다.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49번지억원, 97억원, 57억원입니다. 인트론 바이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.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2번지 75%이고 유보율은 582.87%입니다.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.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.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.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.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6.29이며 전일 대비해서 22.71-0.88%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0.53이며 전일 대비해서 20.65-2.32% 상승합니다.